지난 26일 한 여성이 큰 박스를 들고 부산지인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참기름, 참치캔 등 식료품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자필 편지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카드도 발견됐는데요. 여성은 편지에서 오늘 아침 한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급히 부산지인 경찰서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늘 고생하시는 경찰관분들께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마트에서 8만원 상당의 반찬을 훔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사연을 듣고 식료품과 카드가 담긴 박스를 들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한다름에 달려와 경찰서를 방문한 겁니다. 여성은 대단한 금은 보화가 아닌 그저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반찬거리를 훔친 노인분의 소식을 들은 누구든 가슴 한편의 먹먹함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국전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분들의 피와 땀 위에 사는 우리 후손들이 나설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따뜻한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반찬과 그분의 생활 반경 안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넣은 생활비 카드를 전달드린다고 전하며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후 여성은 경찰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를 남기고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 여성 이외에도 해당 참전용사의 사연을 접한 이들이 후원을 하겠다며 경찰서와 보훈청에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